아이 그러다 탈꾼해요 탈꾼 안녕하세요 와 정정님 5천원 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냥 네 나라 주수수리에 가서 네 안녕 가보실까요 네 오 그거는 쉬워요 언니 서있는거에요 앉아있는거에요 앉아있습니다 네 앉아있어요 나라 너무 작은 느낌 이게 칠성제로인가 일단 그런 배치를 해줬죠 스프라이트 오 사실 있으시군요 뭐지 언니 친구들이 보면 어떤 변화일까 안봤어요 스프라이트 지금 스프라이트가 두개에요 네 맞아요 스프라이트 마지막 세개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방금 지금 놓으신건데요 네 여섯번째 아니였어요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도 먹어볼게요 오 오 오 오 오 나랑두 나랑두요 네 나랑두요 네 그러면 이 얘네는요 다음 되게 이식당 같아요 근데 왜 다 똑같지 이게 나실수록 헷갈려요 근데 점점 헷갈려요 네 제게는 그냥 어 잠깐만요 얘 나랑두요 네 얘 나랑두요 얘 나랑두라니까요 다 나랑두요 아 잠깐만 정말 칠성제로 다 나랑두요 칠성제로를 말했나요 네 아 저 중간한테 말했네요 아니 근데 중간에 이걸 해보셔야하는데 지금 그게 안돼요 그래서 왜요 나랑두요 나 뭐야 이게 제가 지금 두개씩 다운댐한건가요 스프라이트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는 안하셨죠 네네 아 저기요 근데 좀 짤을 맞춰라는군요 이게 짤을 맞추는게 목적이 아닌데 또 제로가 있나요 제로 아니요 이게 없어요 거짓말 하시겠어요 다 마시겠네 이것도 누군가에 제로인데 누군가에 그만 마셔요 근데 아무리 봐도 막 여러개 썩고 있는거 같은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막 다 썩는거 아니죠 요즘 방송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아니 근데 어떻게 다 똑같이 마셨나봐 아 아 너희 할머니분은 계속 그만 마셔야라고 아니 그래서 그만 마시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리고 그만 마셔도 돼요 그만 마셔요 이제 원래 카메라 끝난거죠 사실 다 썩는거죠 아닙니다 다르다고요 제 벌칙 하셔야죠 제 벌칙 이거 제로라구요 이거 제로라구요 치우성 제로 사이다 치우신건가요 칠성 제로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아니 이런 비장한거 하지마세요 어차피 계속 못 맞추면서 사이다 먹으면서 당신 눈동자에 건배 막 계속 이런 분위기 쓸데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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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장하게 뭐해요 이게 스파이크 제로 아 이건 제로라 다 닳아요? 다 닳아요 다 닳아요 그만 마셔요 화장실 많이 가시겠어요 프라이트 회식이에요 아니요 술 마시는거에요 회식이 야 이거 뭐지 지금 제가 칠성사이다 했나요? 아니요 칠성사이다 이거 칠성사이다 오케이 이제 다 분리된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또 있어요? 나랑도 나랑도 다 마시는거에요? 다 마시셨어요? 이게 문 Рião 다 마시는거에요 아 무슨 맛이야 나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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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랑도 나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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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add 하고 이건 무조건 제로인데 꿈에서 산따라 초청하는 꿈 꾸시겠다 얘가 나랑두 화장실 주의고 발랐어 이게 나랑두고 저게 스프레이트 제로예요 오케이 마무리 땅땅 원샵 하시고 바닥 보시면 돼요 원샵 뭘까요? 참된 방송이라면 갓도를 틀어주는 센스 자기 바닥을 보이려면 어떡해요 시청자분들 보여주셔야죠 실수한 사이다 뭐라고? 아 복숭아 실수한 사이다 복숭아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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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규모 한 잔 더 실수한 사이다 실수한 사이다 땡하다 1점 땡하다 진짜 다 드시네요 이미 다 드셨어요 스프레이트 제로 맞을 거 아니에요 맞을 거에요? 우와 칠성 사이다 제로 칠성 사이다 제로 맛이 똑같네 잠깐만 칠성 사이다 제로라면? 네 스프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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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스프레이트 맞을 거에요? 맞은 거에요 아 나랑인데 예 예 우와 두 개만 바뀌었네요 어떻게 이걸 헷갈려요? 칠성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실제로 해보면 맛이 진짜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 회사 안에 살 깔리나 귤님 가만 보니 콩타 닮으신데 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년치 사이다 받으실 크크크 1년치 사이다 내야 돼 사이다 안 먹으려고 사이다 안 드신다 네 다음에 콜라로 다시 한 번 그죠? 네 그럼 오늘 어쨌든 나랑은 다 맞췄고요 귤님은 두 개 빼고 다 그죠? 하신 거죠? 거의 체크를 해야 되세요 그죠? 저 다 인상 맞추면 돼 통과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네 오늘은 귀뉴스 브라이브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나라와 네 여기 이제 귤림과 본이 아니게 포토자문이 대결을 보도록 하게 되었는데 대결이 또 현편 없어져가지고 다음 주에 아마 이제 민초 파티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 정말 민초 버추얼 이름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러면 또 민초와 어 정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방송 네 엉망진창이었지만 이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주 또 화요일 일곱 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joe bible 안녕하세요 오늘의ір 일곱 시점 에이 September 시작 저ải 응원